그룹 방탄소년단의 DNA 뮤직비디오가 8억 뷰를 돌파했다. 12일 오전 6시 29분 기준 2017년 9월 발매한 방탄소년단의 러브여셀프 승허 타이틀곡 DNA 뮤직비디오는 유튜브 조회수 8억 건을 넘었다. 이로써 DNA는 8억 뷰를 돌파한 방탄소년단의 첫 뮤직비디오가 됐다. DNA 뮤직비디오는 가상현실과 우주공간을 넘나드는 듯한 장면 변환을 통해 우리 둘은 태초부터 운명적으로 얽혀 있으며 DNA부터 하나였다는 가사를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뮤직비디오 속 멤버들의 개인, 유닛, 단체를 오가는 세련된 안무는 방탄소년단만이 보여줄 수 있는 매력을 선사한다. DNA는 발매 직후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100에 4주 연속 진입했으며 지난해 2월 미국 레코드 산업협회로부터 골드디지털 싱글 인증을 받았다. 이외에도 방탄소년단의 뮤직비디오는 불타오르네, 페이크러브, 마이크 드랍 리믹스, 아일, 쩔어가워, 뷰, 핏땀 눈물, 세이브 미, 작은 것들을 위한 시, 보이 위드러브, 피트. 홀즈 가사 억뷰, 마투데이, 마터데이, 상남자가 3억뷰, 봄날이 2억뷰, 데인저, 아이니드 유, 호르몬 전쟁, 하루만, 위아 블럭 프루프 피티, 런, 세론디 피티, 싱글레리티, 노모어드림 등이 1억뷰를 돌파했다. 홀즈 가사 홀즈 가사